퀸 퀸퀸도 조심하고 바로 올라와 잡았어 저거 뭐냐? 비질이었냐? 리전 리전 리전? 게이드 게이드 리전일걸? 한 번 가서 시체를 보자 리전이야 리전이야? 리전 맞네 게이덱이네 리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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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enorm 리 홀에 있을거야 알리비 저기 저기 알리비 2층에도 아 이제 설치? 야 캅칸 조심해야 된다 사이트 들어갈대 야 중앙계단 가자 야 여기 안 막았어 야 여기서 여기서 안 막았어 아 진짜 애씨 반대편에 있잖아 설치 못해 지금 중앙계단 힘 실어줘야 돼 힘은 다 하나 밀어라 밀어라 당연히 저기 있겠고 내렸어 다스도 미라 다스도 미라 달려가는거 모두 흠 다들 설치할 생각은 안하고 흠 흠 흠 흠 흠 갇혔어 미라 흠 흠 흠 흠 흠 흠 흠